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22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새 정부에 따라서 부동산의 지침과 그리고 방침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이 이제 또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실질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무언가 새롭게 세신하고자 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발표들이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5월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준비되는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이루어질지 이런 모습들 잘 충분히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 이후 바뀌게 될 부동산 시장의 변화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선 이후에 어떤 점들이 변화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약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공약들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4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4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 정책들 그리고 또한 공급 부족의 그런 부동산 시장의 그런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정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었고 기존 GTX 노선의 연장선들과 신설 계획들이 같이 함께 또 잡혔죠. GTX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의 인프라와 직적적인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큰 여파를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TX 노선을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와 함께 더불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그런 정상화에 가장 큰 노력을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공시가격을 환원시키겠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면서 세금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에 상승분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제 통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세로서 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이 같이 함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부세에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폐지가 같이 함께 논의가 될 것이고요. 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약 2년간 배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년 정도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이후 폐지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플러스 20% 기본세율에 그리고 3주택일 경우에는 30%가 추가되기 때문에 많게는 70%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급을 좀 늘리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의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급 물량뿐만이 아니라 매수의 그런 증가도 늘려줘야 이제 정상적인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택시장도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율까지 같이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세율로 이제 1%에서 3%로 구성되어 있었던 금액별로 구성되어 있었던 세율 구간을 단일세율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가되는 부분들 2주택 취득 시에는 8%,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그런 조정지역 대상 내에서의 그런 누진세율을 조금 완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동산의 정책들 중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데에 큰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도 평가가 2등급으로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40년 차 아파트들도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안전도에서 이제 평가에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면제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하는 데 조금 더 한 단계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 초가익 환수제, 재초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례율이라든가 조합원들, 원주민들의 그런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또 어려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발목을 잡았었던 재초안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좀 시켜주면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여건들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심 지역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 가참기 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비 촉진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분당이라든가 일산, 평촌, 과천 이런 지역들, 산본, 중동 5개 구역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인데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자 하는 개발 속도구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 굉장히 이슈가 좀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노선, B노선, C노선 그리고 D노선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으로 조성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연장선들이 같이 함께 논의가 되고 발표를 했었었습니다. A노선과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각각 평택까지의 그런 연장선 노선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됐었었는데 공통적인 지역으로의 연장선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D노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을 관통하고자 했었던 이런 개발 계획들이 김부선으로 부천과 김포의 연결선으로만 조성이 됐다가 이제 Y자 형태의 조성 사업으로 두 갈래의 노선이 같이 함께 추가가 되면서 D노선의 연장선 사업이 강남권을 관통하게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D노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E노선과 F노선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북 지역으로 관통을 하는 노선이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성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항철도라든가 경위중앙선들을 같이 함께 공용으로 이용한다는 이런 목표들이기 때문에 개발 실현 가능성 예타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곽을 전반적으로 훼손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F노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F노선의 신설 구간도 수도권 순환노선으로 많은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는 노선이다. 이런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ABC 노선 예상 노선들이 같이 함께 나오고 했었을 때 한번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던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예타를 통해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 또 한번 가격이 움직이고 이제 완공되는 시점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구성되는 순간도 또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가능성 있는 노선들을 잘 집중해서 보시는 지역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이제 LTV 실질적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무주택자는 80%까지 대출을 좀 늘려주고 지금 현재 40% 정도 대출 비율 때문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조금 많이 풀어주고 또 1주택자는 70%까지 그리고 다주택자는 30에서 40%를 기조를 유지하겠다. 물론 이제 상환 능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전제 조건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세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켰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약갱시 청구권, 뭐 실질적으로 계약갱시 청구권이 나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갱시 청구권들이 폐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건 민간 임대 물건들, 공급 물건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등록임대사업자 폐지를 통해서 또 혜택들을 줄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특히나 이제 소형아파트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혜택들, 어떤 지원제도가 있느냐 종부세 합산과제 이제 배제를 시켜주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종부세라든가 또는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매도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취득세 인하와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이 같이 함께 유지가 된다면 매수세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매수, 매도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면서 가격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의 매물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로 이제 변모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오히려 또 이런 재건축 위주 또 개발감 있는 예상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후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는 역세권이 강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특히나 또 공급 물건들이 많은 지역보다는 뭔가 희수할 수 있는 지역들 인기 있는 지역들의 양극화 현상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현금 유동성에 증가하는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그런 안전 자산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